여기 금초로 가야겠다 양꽃이 왔고 왔어요 여기서 먹방 해야겠다 이거 펴야 될까? 이거 펴고 이거 먼저 펴게요 요가 파이어! 하하 오오오 펴로가 목에 이렇게 요가! 요가 파이어! 정작부터 채울게요 빵 와우 당장 넣을게요 당장 숯도 있거든요? 숯? 쇼 사카제 그리고 사카제 사카제 있어야 되거든 사카제 뭔 개소리야 사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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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겼어요 우와 짱이다 양꼬치 양꼬치 1시간 후 엄마쯤이나 꼬치에 끼울게요 안돼 두 개 구워볼게요 맛있겠다 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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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는 번호를 갖고 와서 라면 끓일게요 옆에서 라면 넣을게요 물 끓고 있거든요 라면 X라면 라면은 구봉탄으로 끓여야 제맛이 나거든요 요가 멈춰주세요 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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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냄새 근데 너무 좋다 음 맛있다 음 너무 맛있어 음 맛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뭐 뭐 뭐 뭐 뭐 오 무서워 뭐 2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